공무에 사용해야 할 경찰 순찰차와 사이카가 엉뚱한 곳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가뭄과 메르스 등으로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데, 봉화군 지역기관 단체장들은 경찰 호송단의 호의 속에 사적인 모임인 수요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가뭄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타들어가고 있는 가운데, 25일 오전 봉화군 지역기관 단체장들이 사적인 모임인 수요회를 하면서 공무에 사용해야 할 경찰 순찰차와 사이카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. 이날 수요회 모임에는 봉화지역기관 단체장과 관변 단체장 등 44명이 참석했으며, 이들은 군청 버스 한 대와 임대버스 한 대에 각각 나눠 타고, 군청을 출발해 모임 장소인 서포면 영풍재련소까지 1시간가량 경찰차의 특별한 에스코트를 받으며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메르스 여파로 지역 경기는 침체되고, 최근 내린 우박 피해와 과무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데, 기관장들이 경찰 호송단의 호의 속에 사적인 모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.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환경과 수질 문제가 많은 영풍재련소를 지역기관 단체장들이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.